이 보시게 되면 김구선생이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죠. 김구선생이 실수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평소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신봉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께서 해방전국 산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방전국에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 아주 민감한 주제 기자가 죽어서까지 이용을 당한 김구선생 이렇게 이름들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판단을 참 잘해야 되는 거죠. 해방전국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김구선생은 남한 단독정부가 돼서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시파라게 젊은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주도한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의 내면 세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잘 읽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사심이 앞장섰지 않습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쥐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구선생 외에 김규식 씨는 옛날에 한국인들이 많이 다녔던 노을스마운턴 허만이라는 nmh라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할 바는 아니지만 영어를 아주 잘한 사람이었 겁니다. 아주 일찍 유학을 간 사람이니까. 결국 이제 두 분이 전국 주도권을 직위해 가지고 이렇게 남북협상에 매달린 거죠. 1948년 연초가 되자 남북협상 문제가 해방전국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고 이 문제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김규식이고 그리고 김구가 가세했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시 김구는 더 적극적이었고 남조선 단독정부의 수립을 반대하는 3천만 동포의 업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국제정치를 완전히 오판한 거죠. 냉전이라는 그런 국제정치를. 어떻든 간에 남북협상을 두 분이 주도한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 선의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국제정치에 대한 오판하고 그다음에 강한 사심, 전국 주도권을 본인들이 지하겠다. 거기서 여러분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고 살았어도 죽어서도 이용당한 김구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신봉룡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하는 건 지금 한간에서 이야기가 자주 되는 것이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갈 때 상해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그런 직인을 가져갔는데 김일성은 김구 선생이 남조선에 나가 투쟁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북조선에 들어오시라 김구가 김일성에게 임시정부 주석의 직인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장군님이 국가의 지도자이시니 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우리에게는 거저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이 있으면 됩니다라고 거절했다는 주장이 김일성 저작집에 303쪽에 304쪽에 나오는데 김일성 저작집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건 아니죠. 신봉룡 선생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학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대목은 매우 미묘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구가 평양에 갈 때 상해 임시정부 직인을 가져갔으나 그것은 남북한의 합의가 이루지게 되면 권위 있게 날인하기 위한 것이지 김일성에게 헌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신봉룡 선생의 학자적 양식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김일성에게 김구 선생이 직인을 내놓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또 이용한 거죠. 김정일이 1986년 위대한 폼에 쓴 그런 영화에서 그걸 이용한 거죠. 이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자는 김구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살았어도 이용당하더니 죽어서도 이용당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게 되면 김구 선생의 북행은 가지 말았어야 될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게 체인벌린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히틀러의 선의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했던 체인벌린이 오판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치인으로서는 그냥 잊혀진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윈스턴 처칠이 등장하게 되니까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김구 선생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신 거죠. 그렇게 이러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마침 여러분들 보니까 한 분께서 글을 올리신 겁니다. 한정석 씨라는 분께서 김일성에게 대한민국 임정인장을 바쳤던 김구 광복회는 부정해보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이분이 쓰셨네요.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은 허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광복회나 김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김일성 회고록이나 영화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허위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맹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광복회나 김구 선생 측에서 이거를 허위사실로 분명하게 여러분들 밝혀 있어야 되는 거죠. 백보를 양보해 이 상황에 과장이 있고 왜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영화를 제작해 방영할 수 있다는 것은 김구가 철저하게 김일성과 북한의 놀아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한정석이란 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지금 신봉용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목은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김구 선생이 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판단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가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고 개인이 투자 판단을 못하면 돈을 잃는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들 판단을 못하게 되면 국민들을 대단히 어렵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정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